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키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매도 포인트 특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요. 매도 타이밍 잡는 것을 되게 어려워 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 아이디를 칼매도 닥터키라는 그런 식으로도 바꾼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매도를 잘 해야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가지고 한번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 포인트 여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자 한 4가지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올선 이탈하는 은봉. 자 여기 보시면 HLB를 우선 띄워놨는데요. 올선 강한 상승 이후에 올선 이탈하는 것은 매도 포인트고요. 목표치 인근. 여기서 눈으로 봐도 대략 목표치 나오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예제로 그냥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한 6만원권. 그죠? 여기 6만원 더하게 되면 19만원권 넘어가니까. 그죠? 자 20만원 인근 정도부터는 목표치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치 도달하고 윗골이 막 달고 은봉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이것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볼린저밴드 이탈. 볼린저밴드 이탈 한 상황 있죠? 예측 매도 가능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그렇습니다. 닥터케이주식스 양초보 탈출 팁. 3가 올선 이탈. 은봉 넣을 때 매도. 그 다음에 4가 목표치 인근에서 미일이 선제적으로 매도.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이탈. 시도 매도. 그것이 팁3, 4, 5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상승충인 상황에서 설명을 일단 드린 거고요. 자 나중에 손절도 할 수 있겠지요? 밑에서 샀다면 이것은 차익 실현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였다면 저점이탈이라든지 지지이탈 이런 부분도 매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20일에 지지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14%로 강하게 밀렸죠? 닥터케인은 지금 HLB의 상황을 크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추세 좋게 회복. 여기 상단까지 가려면 20일에 저항을 돌파한다면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 지지하고 있는 12만 8천원 내지는 12만 4천원권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뭐로? 저점이탈 내지는 지지이탈이 된다면 10만원 그 다음에 9만원까지도 이탈 이후에 추가하러 갈 수 있는 아주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잘 대응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HLB의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가지 케이스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보시자면요. 여기서 매수를 잘 들어가서 한 7% 상승 나왔을 때 볼린저밴드 삐져나고 윗골이 다는 저집 나왔거든요. 바로 매도해버립니다. 품봉상에서 그거는요. 자 왜? 이것은 시장판단이거든요. 시장판단. 여기 매출이죠? 7일입니다. 7일.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상승세 무너지는 여기 시점. 뭐 이탈? 지지이평선이 무너질 때 매도 매도해서 7% 가볍게 챙기고 다시 매수 들어간 상황. 지금 현재 플러스인 상황.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우상량 강하게 하던 이평선 무너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네이버. 네이버도 처음 사서 그죠? 그 다음날 바로 14%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분봉에서 보면 급격하게 밀리죠. 그죠? 상당폭 수익 이후에 분봉에서 급격하게 밀리면 또 소폭 차익 실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절반 보유를 저는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팀원은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 보고 여기 지지권이네 하면서 다시 사버렸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여기 이탈할 때 전략 매도. 왜? 강하게 오른 이후에 볼린저벤트 삐져나왔고 은봉으로 보이니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16만6천원 끄어오면 다시 또 사넣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매도 시그널. 강한 5분봉의 추세 무너지는 사. 그죠? 카카오. 카카오는 이날 보시면 은봉으로 크게 올선 이탈하는 모습 보입니다. 13만3천원에서 15만원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밀리니까 이것도 매도. 그죠? 그러나 매도 이후에 밀리지 않고 올라가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월칙대로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 이겁니다. 카카오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분봉으로 또 멋지게 해낸 비덴트. 그죠? 여기 지지권에서 강하게 상승 조정 이후에 양봉 확인했고 그 다음 분봉에서 여기 돌파 시도 나온 거 보고 매수. 바로 사자마자 2%대에서 14%까지 상승. 그죠? 차익 실현 일부 이후에 여기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쳐져요. 그 다음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지권이니까 먹은 것도 있으니까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번 챙겨 먹고 또 먹고 나오는 상황. 위꼬리 막 달고 밑꼬리 막 달고 여기 저항권이죠. 꼬리는 뭐라고요? 꼬리는 저항이에요. 꼬리는 저항. 여기 보시면 여기 인근 꼬리 막 달죠? 크게 해서 상승. 여기서 크게 했다더라도 밀리는 상황 보면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매도해 나와야 됩니다. 야 말로는 쉽지. 이렇게 하신다면 닥터키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리딩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테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에서 매매하시는 거 봤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위로 윗꼬리 길게 넣으면 매도 시그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셀티론으로도 또 한번 매도 시그널 한번 보죠. 무조건 성공한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셀티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대 엘리베이가 손절도 했거든요. 어떻게 매매하면서 다 수익을 내겠습니까? 여기에서 밀리는 조짐 보였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 뭐? 지지권이 무너지죠. 여기가 손절입니다. 손절. 그 위로 확 밀렸다가 들어올렸네요. 그러나 이거 손절하고 뭐로 들어갔다? 추세 좋은 하이닉스로 여기서 교체매매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추상은 상량, 우상량 중인 하이닉스가 2% 사자마자 올라갔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교체매매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크게 후회 없다. 현대 엘리베이는 남북 간에 지금 불협화함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쵸?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시설 철거, 최후 통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북미 간에 어떤 딜을 한다면 상승할 수 있으나 일단은 추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는 순간 손절입니다. 손절. 뭐?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그쵸?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매도. 그것이 수익이든 손절이든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5만4천원권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저항권에서 매도 다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또 매수 해오던 와중에 여기 위에서 매도 다 했어요. 원봉이 보이니까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19만5천원권 지지권이기 때문에 매수했어요. 위로 추가 상승한다면 완전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완벽한 전환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지지하던 240일이 확 무너졌습니다. 은봉으로. 이 뭐? 이 뭐?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그래서 매도 했어요. 3% 정도 손절했습니다. 자 항상 매매는 한 번 매매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기 240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럼 뭐다구요? 매수였습니다. 매수 그죠? 지금 매수 성공해 있는 상황인데 19만5천원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구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치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약간 박수꾼 이루다가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이틀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기관의 쌍클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만 다시 20만7천원 여기 정거점 인근까지 한 번 노려볼 수 있는데 당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박수꾼 18만원권에서 19만5천원권에서 박수꾼 좀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승은 강하게 초점은 가볍게 여기 저점은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홀딩 가능한데 만약에 18만원권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GG가 무너지니까 또 손절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매수 포인트 나오면 사고요 매도 포인트 나오면 파는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비단 하루 안에 이루어지더라도 내지는 여기가 지지권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바로 그날 무너지더라도 바로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주식의 매도 포인트지 오늘 샀는데 한 시간 전에 샀는데 라고 매도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끌고 왔는데 매도 못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매수와 매도는 시그널의 기준에서 기계처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수 여기 정권 매도 다시 올라타니까 매수 여기 은봉 보이니까 매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았다 생각하시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 한번 날려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지 말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한 20회 정도 올라와 있는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투키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